이렇게 뽑아야 되는지 못치겠어. 이렇게 뽑아야 되는지. 아 네? 진무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리와 감자탕에서 진무악 역할을 맡은 김민재입니다. 감자탕이 뭡니까? 대표적인 서민 음식. 너무 나빠서. 오늘 첫 촬영을 하게 됐는데 긴장된 마음은 있으나 재밌게 자유롭게 잘 찍었던 것 같습니다. 저만 자유로웠을까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부끄러워. 평소에도 클래식 자주 들으세요? 엄청 자주 들었었는데 끊었어요. 그럼 요새는 무슨 노래 자주 받은 거예요? 발라드. 굉장히 감정적이거든요. 무하기가. 케미어. 고귀한 집안의 달리 씨와 일자무지 무하기가 만난 느낌이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각자 다른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기대되는 조합이랄까 되게 신선한 조합의 느낌이 있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교양인나랑은 원래 사실 알았었어가지고 아는 사람과 함께 작품을 한다는 거 너무 좋은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돌려요? 아, 지금. 아, 이제. 아, 깃털. 김달리 역할을 맡은 배우 박교양입니다. 첫 촬영을 좀 부탁드립니다. 워슈신에 터나를 연락드렸는데 그럼 여외되시면 저희 미술관도 한번 찾아주세요. 여기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긴장하고 기대하기도 했는데 드디어 첫 촬영을 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현장도 너무 재밌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첫 촬영이었습니다. 오늘 첫 촬영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긴장이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너무 나이스하시고 매너도 좋고 촬영할 때는 바로 이제 무화기같이 돌변을 해서 입이 잘 됐던 것 같고 아, 초코를 하나 먹을까? 아, 달리가 하나 주나? 아, 진짜 초코 안 먹는데 진짜 추웠다. 원탁 역할 연기해주시는 황희 선배님이랑도 같이 촬영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장태진 역을 맡은 배우 권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복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산을 좀 갖춘 인물로 나옵니다. 그 재산을 제가 어떻게 쓰는지 잘 지켜봐 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특정해제라도 한번 써볼게요. 이 현장에서 선배님들도 너무 유쾌하게 또 현장을 잘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재미있는 현장이 될 것 같고 굉장히 감이 좋습니다. 두 배우 다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친구들이고 새로운 에너지들이 저 또한 많이 기대가 되고요. 좋은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원탁이라는 역할을 맡은 황희입니다. 늘 그렇듯 첫 촬영은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너무 나이스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이렇게 땡겼을 거라서 상상만 하다가 이렇게 현장에 와가지고 촬영을 하니까 더 설레이는 것 같고요. 배우분들이 다들 너무 잘해주셔서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백침이 넘치는 차키와 무아귀의 티키타카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동기예요. 친구. 동갑내기. 백치민.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희 달래야 감자탕은요. 로맨틱 코미디 그런 드라마입니다. 재미있게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방송도 꼭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기대, 응원, 홍보 부탁드립니다. 멋진 드라마로 여러분들께 빨리 찾아뵙고 싶습니다. 다들 본방사수 꼭 해주시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